이렇게 초보자가 과감히 꼽기 쉽지 않아요 전하고 있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선생님도 너무 고민한 학생이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싫어하겠어 민영이가 육중한 회원이 변대가 생각해보세요 아 대충 꽂으시라고요 아 꼽고심도 꽂으시라고요 민영이 정말 전문 슬로리스트 같아요 지금 느낌이 잘할 것 같아요 네 저거 내꺼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꽂을 거 진짜 파인애플이에요 저거? 진짜 파인애플 어머어머 파인애플? 이렇게 나나 볼래? 이렇게 난대요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오 진짜 신기하다 진짜 파인애플이라는 건가요 우리 먹는 파인애플? 어 맞아요 이게 미니 파인애플이라서 야 애 고르기 어렵네 어디나 보셔야 되나 고정다 응 나 이쪽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 오늘 이제 끝 오 너무 예쁘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고 까뒷고 가 네 갖고 가 오 잘했다 오 오 다음 손 온óle böyle 고정 5두 곁에서